어나나나나나나 아든 사이네스 쟤,​ 어씨어어어어어어어어 왜 가렌이 여기서 안 내려오지? 1티어에서? 쥐는 뭐 그 라인전 강하고 로밍 좋으니까 이해가 가 갱플랭크 역시 이해가 가요 다리우스? 무조건 이해돼 문도? 문도 좋죠 근데 얘 왜 자꾸 여기 있는거야? 승률 왜 이렇게 높아? 가렌이 1티어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얘 왜 아직까지 계속 아니 얘 올라오질 않아 옳은 유저분들 뭐하십니까 지금 분발하세요 이게 뭐예요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왜 얘가 여기 있는지 당첨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가렌이 여기 있고 왜 옳은은 여기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나는 이 수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 제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가 안 돼 옳은이 가렌 보다 좋은데 어 벌써부터 숨막히는 뚜벅이 어 라인전 30초만에 너무 뚜벅이 야 근데 이건 확실하다 스킨이 예쁘네 이거 스킨 이거 룩달 하시는 분들이 이거 가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센거 같기도 하고 다이베 귀신 내가 먼저 때려야 되는데 어 goes 손 맛 지리는데 수... 오 막 손맛이 막 틀마스이야!! 오오오오 이거땞 1티어인가? 오호옹 오호옹 틀마스이야!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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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리가리 그렇지 오 튼튼해 튼튼해 요 갈만 하지 않을까? 나 킥맨이네 킥맨 티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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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 쎄쎄 강력해 오옹 뭐지 이 강력함은? 들어가 들어가 맞아줄게 들어가 들어가 맞아줄게 맞아줄게 들어가 어 이제는 안되 이제 안돼 오옹 내 옴은 아직 못 카사딘이 제일 좋네 들어간! 평타! 회모스 이어! 뭐야 왜케왜케 지금 나 포탑맞고있죠 제가? 제가 포탑 계속 맞고 있었어요 우와아 패시브 쿨타임 4초야 우와 뭐야 아냐 아냐 이거 카사딘이 잘했어 카사딘이 잘했어 내가 잘한 거 아니야.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. 가린이 좋은 게 아니라 카사딘이 좋았어. 카사딘 잘했지. 아 맞다. 여러분들. 왜 저... 왜 저 머리 잘라는데 왜 머리 잘랐냐고 안 물어봐요? 머리 잘랐는데 왜 머리 잘랐냐고 안 물어봐요? 뒤지고 싶으세요? 봐줄게요. 오케이. 이번엔 좀 달라. 이번엔 좀 달라요. 여러분들이 여기 이거 옆머리를 면도였어. 면도. 면도, 면도날로 다 밀었어. 옛날엔 3mm였거든요? 근데 이번에는 그 미용실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모가 한 번 이거 면도기로 한 번 밀어줄까 해가지고 여기 완전 거의 스님이야 스님. 이게 촉감이 지려요 이거. 진짜 이게 바삭바삭해. ASMR이야. 아니 얘 어떡하지 근데 진짜? 같이 할 거겠나? 어우야 어우 어우 어우야. 이거 어떡해? 어떻게 해? 오케이 쟤도 왔죠? 이거는 이렇게 호응! 아! 아 진짜 소원이 있다. 나 진짜 퀸 뚝배기 한 번만 깨자. 내가 이 게임 저도 되니까 퀸 뚝배기 한 번만 깨자. 이건 귀엽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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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할때 화를 내면 안돼 무식한 사람이야 야 이 챔프 어떻게 계속해 이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게임을 하면서 화를 내면 안돼 여러분들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한다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친구들 곰돌이 오랜만에 패네 자 좀 오래된 시청자분들은 곰돌이가 뭔지 알텐데 지금 들어오시는 Werm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 손맛이 지려 그냥 손맛이 그냥 어? 대마샤 찍힐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그냥 아 아하하하 모션 아 개 구데기 모션 진짜 아니 야 저거 그냥 보고 피해야겠다 이 정도면은 어 좋은데? 바로 헤머스야 어우 속 시원해 어우 속 시원해 헤머스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나쁘지 않았다 어 나쁘지 않았어 카운터 안 맞으니까 괜찮네 카운터를 안 맞으면 진짜 좋은 챔프 맞는 거 같아 근데 카운터가 너무 많아 카밀 스킨이 개이뻐요 거 확실합니다 스킨이 S급 스킨은 진짜 빼박 존나 이쁘고 타격감 궁극기로 킬다를 쳤을 때 진짜 말도 안되는 손맛 진짜 뭐 다리우스의 궁극기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렌 궁극기도 손맛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딸피 딸피가 딱 지나갈 때 플래시 궁극기 대맛이야 스트레스야 날아가라 진짜 어 그건 거 같고 뭐 탱킹은 뭐 말 안해도 뭐 가렌은 진짜 딴딴하지만 아무래도 진짜 뚜벅이 중에 뚜벅이 파킹 뚜벅이기 때문에 약간 저같이 성격 급하신 분들은 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습니다 제가 세 판 정도 돌려봤는데 하 1티어는 아닌 거 같아요 확실해요 1티어는 아니에요 약점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가렌은 진짜 미션 받는 거 아니면 진짜 다신 안 해야겠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양한 탱커 챔피언과 올인의 플레이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게리흥 유튜브 구독과 생방 스트리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뇨 안뇨